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육성 1부터 140까지 노링크 노뉴이오 비쇼 타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는 연금술사 4개의 4개의 인트 3%짜리 인트 좋다 상하이 상의는 에픽적되어 있고 큐브를 안했네 장갑도 아 장갑도 큐브를 안했구나 그러네 하이 둘 다 에픽이 없어 아 에픽 좀 하고싶었는데 못했고 그 다음에 핑크빛모자 블라썸 링으로 교체하였고 네크로드 마력 6%짜리 펜턴트 9%에 마력 10까지 착감 15 요걸 아주 높이 샀습니다 벨트 6% 4%짜리 그 다음에 3에 12초 아 12는 의미가 없잖아 12%짜리 도드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 9%에 인트 30짜리 응축이 인트 30 여행자의 윙글래스 증폭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9%에 인트 20짜리 그리고 인트 30 망토는 인트 9%에 인트 8짜리 블랙메탈 하프 24% 증폭작 해놨습니다 그리고 종장은 데미지 6%짜리를 썼습니다 아 여기된 루나 서버이며 이것을 왜 만들어 놓은 것인가 바로 이제 루나 서버의 심 캐릭터를 만들기 위함이지요 그렇구요 아 헤이스트가 있어서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야 엘보 빼고 다 깼네 엘보 빼고 다 깼네 엘보 빼고 다 깼네 엘보 빼고 다 깼네 은근히 많이 깼네 아니요 다 키울라구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키운 것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했구요 어 난이도는 아 초반에 너무 힘들잖아 캐릭터가 너무 약해가지고 아 이것만 까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까고 싶어가지고 사냥 도서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이거 나중에 할걸 괜히 못 쳐야겠네 어우 이노센트 메모장은 대체 메모장은 대체 자 아 제가 이걸 왜 갔냐면은 아니 10렙 때 골드비치를 가고 템을 꼈어 여러분 근데 딜이 안되더라고 데미지가 안나와 그리고 20부터 40까지 골드비치 처음에는 왼쪽으로 갔다가 전직하고 나서 오른쪽 가서 찍었어 아 드럽게 약하더라 얼마 어느정도였냐 제가 육성템 다 꼈잖아요 아라는 무기만 껴도 원킷인데 헤헤헤헤헤헤 휘슈은 거의 2에서 3킬 이렇게 막 40을 찍었어 아 진짜 약하더라 40부터 50 50 몇가지 있는데 한 55? 어 군영 제이 군영에서 랩옵을 하겠구요 55부터 60까지 카파 드레이크 슬립 비워드로 가는데 역시나 처음에는 원킬이 안났구요 60부터 원래 제가 극이 가잖아요 아 그게 어디지? 아인슈타인인데? 아 아닌가 아인슈타인? 맵이 어디였지? 아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잠시만요 내가 원래 가던 데가 어디더라 아델슈타인 아델슈타인의 레벨강사 겐도를 갔는데 데미지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못갔고 하프갔어요 하프가서 하늘계단 하늘계단가서 70을 찍었지요 그 다음에 70부터 80까지 잠자는 사막 잠자는 사막 갔어요 맵 좁은데 맵 좁은데에서 사냥을 했고 80부터 80부터 87까지 아 나 맵 이름이 자꾸 맨날 기억이 안나네 정말 깔끔하지 않군 그게 어디죠? 그 귀신 나오는 애 어딥니까 제가 생각하는 곳 아시는 분 아 관출 관출 아 관출을 같이요 C2 맵 안에 네 아 그렇습니다 87부터 110 107까지인가 거의 이쯤까지 하하프를 잡았습니다 왜 하프를 잡았냐 아 버닝이 짱인 빛 괜찮더라구 107부터 120 까지 오 어 그 뭐지 어 아 그게 맵 어디냐 슬리 루디브리엄이 오른쪽 세 번째 맵 그 유령 있는 데 잡았습니다 그렇고 120부터 120 한 5까지 있었나 그게 이같지 그 아래 맵 타나토스 아 펜터머치 아 아닌데 둘 다 갔어요 펜터머치 오른쪽 맵 어쨌든 오른쪽 맵 버닝이 10단계더라구 그 다음에 좀비에서 140까지 오케이 폐광 4 3 4 이쪽에서 했습니다 아 해본 결과 와아 너무 약하더라구 약한게 문제인거 같애 아 그렇게 답답하진 않은데 약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문제였어 약한게 약한게 너무 문제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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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 난이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하드했으 하드했다 하드했을게 어 약간 중상 느낌 어 중상 5시간 정도 걸렸죠 5시간 정도 걸렸고 중상 정도 끝인가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